어 딱딱딱 지워버려 선생님 지금 펌이나 염색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그러는데 머리가 개털이어서 그때 선생님한테 있잖아요 손상이 적어요, 어땠나마 아 이 친구야? 이 친구 스텝인데? 그때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해주시지 않았거든요 제가 과외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뭐예요? 누가요? 맞아, 어렵네요 혼자만 어려우신가요? 다 똑같은 나문데? 달라요, 전 달라요 다 달라요? 전 막 이런 것도 하고 혼자 막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들어가야 되고 이게 타이밍이 진짜 어려워요 맞아요, 맞아요 너 해봐 지금, 혼자 해봐 선생님 원하시는 거 내가 해볼게, 못들어 정답! 날다람쥐 정답 날다람쥐 아니, 아니야 건의 의상 특징이 중요하다고 여기 망설여서 아 어쩌라고 아 어쩌라고 근데 퍼슨 것을 한번 보고 싶어 뭐라는 거야? 아니 자켓 뭐 옷이 챙겨? 플러팅 수위가 세다 아니, 읽어봐 나 요즘 빈속에 매운 걸 못 먹고 있어 나 빈속에 매운 걸 원래 못 먹어 늙어서 그래 옛날에는 잘 먹었거든 늙어서 그렇다 딱 봐도 늙어보이고 성화가 안 되는 거야 응 영유성 10도에 올라와 나 안 늙었네 그냥 너무 늙겨야 형은 지금 35살 같아 형은 늙었어 그럼 우리 맏형이 뭐가 돼 나이 얘기하지 마 처음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어 뭘? 너가 날 맏형이라고 한 거야 나 요즘 어려보여 하하하하하하하하 이 발언으로 정주는 막내미가 사라졌다는 것을 지금 나 요즘 어려보여 그 발언 자체가 어울리지 않아 정주야 너는 타격을 잃지 않아야 돼 나 요즘 어려보여! 하하하하하아 왜 화내 하하하하 야 너희 왜 힘들어 나한테 강요해 ㅎ 야 네 어리 야 우리 밀CR 이다 근데 하니가 좀 어려졌어 아니야 동주 유지해 하니가 좀 작아졌어 동주 요즘 리지 니지야 맞아 동주 아 아 뭐해? 왜? 아니 코드 랜드 카메라 앞에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직원 할 수 없죠 카메라를 칠 수 없잖아요 일단 동작 알려줄게 나중에 비하인드 찍자 헤이! 헤이! 비하인드 찍자 형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장난이야 저리 가 그럼 나랑 그거 찍자 형 그거 형 새겨진 기억들 모두가 erase me now 나 네 네 내 머릿속은 나 이거 지금 3월 말인데 드래곤이 된 기분이야. 지금 더 나기 때문에 다 추운 것 같은데. 어 야 이거 왜 이렇게 세. 딱 이렇게 하면 여기 딱 내 엉덩이 대기. 오 진짜요. 이거 봐주세요. 아 뭘 봐도 되냐. 좀 했는데 궁금해하잖아. 아니 이 정도 봐야 돼. 형 그거다. 아 진짜 싫어 진짜 싫어 진짜 싫어. 전부 다 다 다 지워버려. 모두 다 다 다 태워버려. 저리 다 다 다 지워버려. 새겨진 기억들 모두 다. Erase me now. 네 카샤야. 네 카샤야. 네 카샤야. 네. 네. 네 이거 좀 봐.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держав이거든요. 잘 먹네. 오이! 좋아 좋아. 오이! 역시 멀리서 찍었을 때 한 점. 제 입자가.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아 들어갔어. 뻥입니다. 아닙니다. 작게 보아도.. 작게 보아도 아름답다. 아닙니다. 그것이 원어스. 야 우리 엄마 미션이야? 아니 오늘 미션 없어. 오늘 여기서 네가 제일 잘생겼다고 할 수 있는데? 오뎅 말해줬어야지. 소용히 해줬어야지. 내가 또 찍어줘야지. 안 되겠다. 여러분. 여러분. 넘어가고 싶었어. 여러분도. 많이 보고 싶. 많이 보고 싶었어. 여러분. 전소해요. 땡큐. 바로 넘겨. 코로나. 신한 정보. 쓴 장본. 네넨 지금. 저희 카메라 샤넬 모비를.. 동MA에 전통하는.. 이제는 미션LAG입니다. 신한 정보이 같이.. 네가, 유영아. 내가 날 다 가려. 형 팔로워야.. 내 날 다 가려. 너의ления.. 너의.. 나의 발이 된 게 아니라 형 말고 바로 갈게요 네 컷 오케이 갈게요 자 이제 다음 틱톡 잠깐 잠깐 이거 찍을 거야? 찍는데? 박상수 내가 왜 손에 오는데 이거 비하인드 캠에만 담긴 걸로도 큰 거 좀 가득해 힝힝 얘 똥똥똥똥똥한다 이제 야 형 존중해줘 가득 찌꺼지 야 존중해줘 톡깍톡까보다 킹팅딱딱딱이 낫다 야 톡깍톡까보다 킹팅딱딱딱보다는 톡깍톡까보다는 톡깍? 아니 톡깍 톡깍톡깍 또깍톡깍 또깍톡깍 간지나는 거 말고 톡깍톡깍 너무 눈이 없는데 이도님은 고개를 숙이셨어서 다들 아 눈치 줘 도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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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등맡대 줘 내가 등맡대 줘 내가 등맡대 줘 허송이가 나 방금 소리 내고 죽었어 거기서 등맡대는 내겠다 방금 내려와서 진짜 좋은 형이야 진짜 좋은 형이야 네 컷이요 맞아? 나 진짜 잘했어 나 진짜 잘했어 나 웃겨 아! 좀 웃어줘 나 춥다고 뭐가 추워? 우리 언니를 공유하자고 언니야 나도 손지려 까마귀가 나타나더라 까마귀가 나타나더라 촬영이었는데 너무나도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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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첫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또 찍게 되었는데 했었던 느낌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느낌이기도 해서 좀 색다르게 다가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이 기대해주시고 약간 처음 해보는 그런 장면들도 많았었기 때문에 좀 이번 뮤비가 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촬영은 군무밖에 없어서 마지막에 짧은 이미지랑 그래서 하루 종일 춤을 췄는데 뮤비가 어떻게 나올지 진짜 모르겠어가지고 별림들이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진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번 앨범 활동도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 뮤비 잘 나왔어요? 저희도 궁금해 사실 미애의 추문에게 어떻게 찍은지 지금 느낌이 너무 새로워가지고 멤버들 말로는 지금 본인들이 지금 물이 올랐다 건의 시온 특히 그래서 자기 지금 너무 잘생겼다 계속 이러는데 뮤비에서는 어땠는지 모르겠네 생각보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멀쩡한 뮤비 퇴근 처음이네 처음이네 첫째 날에 비해서 둘째 날 생기게 있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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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